안녕하십니까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산큰빛교회를 섬기는 길성근 목사입니다 제가 볼 때 교회 안에 또 성경적인 인물이나 교회 훌륭한 선진들이나 아니면 세상에서도 나름 성공했고 또 정상에 있고 또 탑에 있는 분들을 보면 그들만의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들이 분명한 자기 가치관 그리고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재벌은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나는 술을 먹지 않으리라 이것이 자기의 가치관이고 기준인 것입니다 또 어떤 재벌은 나는 4시만 되면 꼭 일어나서 업무를 시작하리라 저녁에 늦게 일이 있고 또 야근을 해도 그는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런 분명한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기준이 있는 분들은 그 분야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단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목회를 잘하세요 저희들이 참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도 장로님이신 아버지의 선친을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목회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신앙 때문이다 그분은 그저 소학교도 못 나와서 글도 잘 모르는데 그분은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5시 30분 전에 초종을 치고 그리고 30분 동안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직전에 재종을 치고 모든 예배에 종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 종을 치는 모습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국문도 겨우 깨친 소학교 나온 아버지 그러나 그가 가치가 뭐냐면 모든 예배는 내가 종을 치리라 그 기준이 그 자녀들이 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고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수만 명의 교인이 모이는 큰 교회 단임 목사님이 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우리 엄마는 이래 하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 아들이 군대 가기 전까지 참 많이 방황했습니다 속도 썩이고 정말 아들이지만 안 보는 게 편하겠다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군대 갔다 오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싹 바뀌어서 신학교에 입학하고 지금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사역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많이 부흥하고 그리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캠프 시즌이 되면 강사로 불림받는데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 전도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갑자기 변화되었냐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대학교 수업 일수도 안 돼가지고 학사 경고도 받고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도 엄마를 보니까 한마디 말하지 않고 기다려주더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그 긴 세월 6년 이상 되는 시간을 기다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는 부흥에 나가지 않으면 언제고 자기가 물을 마시러 나오거나 화장실을 가려고 나오면 소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마음 속에 우리 아빠는 나를 놓고 기도하고 계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서 끝까지 이해하고 기다리셔 이것이 우리 아들이 본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었고 결국 아들은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지금 저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주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평가할까요 우리 엄마는 속상하고 아빠가 뭐라 그래도 입에서는 괜찮아 긍정적인 말을 해 대단한 엄마야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감사하고 감사해 우리 엄마는 감사밖에 몰라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어떤 기준으로 보겠습니까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불평하고 어떤 때는 기도하고 어떤 때는 늘 TV와 핸드폰과 씨름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우리를 존경케 하는 수많은 선진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십자가 앞에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 오직 예수 나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리라 예배 생명을 걸리라 11조에 최선을 다하리라 사랑하는 성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다니고 어떤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분명한 기준으로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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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